아 만원 지금 8천 얼마였잖아 만원하면 정말 특별한 개도 없어져 이게 할 때가 다예요. 아랫. 차라리 그럴 거면 알바로 쓰지 다들. 알바로 살지. 알바로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. 귀찮아서 안 써. 아우. 수확 체력 안정 기준을 강화한 태리미거바에 따르면 어린이나 유학표준 수확 체력에는 반드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. 수확 체력 안정. 고춧가루